자, 오늘의 동작은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에어 임버트에서 지니를 갔다가 가는 거? 네. 근데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은데 일단은 맛보기 느낌이니까 오늘의 동작은 바로 네뷸라입니다. 오늘의 폴은 네뷸라입니다. 타노스의 딸 네뷸라 아닙니다, 여러분. 네뷸라는 폴의 오른쪽 오금을 고정하고 왼발은 쭉 뻗고서 회전하는 동작입니다. 마치 도약하는 여전사 같은 역동성이 아주 매력적이죠? 오늘 여전사 네뷸라로 변신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니보다 지니에서 모양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 없다? 어, 나 힘들지 않은데? 되게 평온한데? 약간 그런 동작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느낌? 음... 괜찮죠? 네. 그러면은... 할 수 있어! 언제 정도 오래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한 해 한 해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큰일이에요. 일단은 이거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클라임 올라가서 인벌트. 제미나이 그리고 지니까지는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주세요. 일단. 천천히 보실 건데. 클라임. 임벌트. 천천히 제미니에 걸고 그대로 왼손 위에 밀어낸 상태에서 앞으로 가두고 오셔서 지니를 만드실 건데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 편하게 일단 놓으세요. 오른손 엄지 손가락 방향이 하늘 윗 방향이 오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천천히 펴는 게 내불납니다. 어머 이게 끝이에요? 끝이요? 어 왜? 천천히 접고 양손 위에 그대로 천천히 만들어주시고 다운. 끝이지? 생각보다 괜찮죠? 이게 근데 진짜 사람들이 눈에 잡고 봤을 때는 그냥 뭐든 어려워. 그냥 싫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진짜 쉬워요.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하늘 위 방향으로 향하도록 잡아주시면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봤다. 지니를 만들어 왔어요. 자 오른손 일단 놔볼게요. 그렇죠. 엄지 손가락 하늘 윗 방향 허리 펴고 후. 그렇죠. 가슴 열어주세요. 도 도 도. 안 돼 빨리 돌리면 안 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안 돼. 괜찮아.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양손 위에 잡고 천천히 다운. 하나 둘 셋. 잘했어. 근데 괜찮죠? 내려오는 거 우당탕 내려왔는데 못 봤네. 감사합니다. 그건 못 봤어요. 저 뛰어가느라고. 죄송합니다. 근데 괜찮았죠? 완전 괜찮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거봐요. 지니보다 나은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 손이 같이 잡혀 있어서 그런가? 맞아요.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공연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앞에 인트로에서부터 출발. 이 상태에서 살짝 눌려주세요. 그대로 왼발 감아서 오른발 가지고 클라임. 가볼까요? 그때 이러면 풀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무서운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명은 씨. 괜찮아. 걱정하자. 자, 유니콘 치면 한 마리밖에 안 됐어. 출발. 자, 달려야 돼. 달려야 돼. 그렇죠. 조금만 더. 오른발 조금만 더 접어주세요. 위로 올린 상태에서. 살짝 힙 빼야 돼. 가슴 뒤로 열고. 그렇죠. 여기가 살짝 뻐근한 느낌과 불편한 느낌이 들 거예요. 정상이에요. 이렇게 높게 올려서. 살짝.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몸이 살짝 이런 느낌으로 틀어져 있을 거예요. 다시. 출발. 왼발이 먼저 와야 돼요. 왼발이 먼저. 그렇죠. 그 상태에서 왼발만 뒤로 보낼 거예요. 왼발만. 아니, 뒤로. 안 돼. 자, 멈추는 상태에서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발이 한 바퀴 돌아서 뒤로. 모아서 앞으로. 아, 저 이런 잔발 못해요. 앞에 라인. 뒤로 양발. 클라인. 아, 나 이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늘의 목표는 공연이에요. 할 수 있어. 출발. 그렇죠. 봤세. 왼발 뒤로. 그렇죠. 앵크. 좋아요. 인벌트. 여기까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출발. 인벌트. 세민이 걸었다. 지니 만들고. 오른손. 아래. 상체 펴면서. 그렇죠. 가슴 머리 뒤로. 좋아요. 천천히. 잡고. 하하. 좋았어요. 좋았어, 좋았어. 자. 자. 자자자. 자자자. 자. 벌써? 잘했어요. 중요한 거 하나 더 할 거야. 뭐야 이게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잘할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지니 손 넣는 것까지 연결 가볼 거예요. 오른손 아니면 왼손이요? 왼손이요. 천천히 지니 왔다. 왼손 놓고 만세. 올라왔다. 왼손 위에 잡고 오른손 아래. 그다음에 네블라. 가볼까요? 네. 할 수 있어. 자. 명은 씨는 할 수 있어. 가자. 제발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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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이게 왜냐면 체력적인 소모가 지금 굉장하기 때문에 아마 펌핑 왔을 거 같아요. 지금 전환경 펌핑 왔어요. 펌핑 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니콘이랑 함께 달려 달려 안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대 맞을 것 같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명은 씨 할 수 있습니다. 우브우우우우우우우우, 우후우우우우, 우후우우우우우. 뒤로 보내고, 모으우고, 앵클. 라이, 업. 숨 쉬자. 하. 신이, 숨 쉬자 하니까. 왼손 만세. 가슴 열고, 그렇죠. 왼손 업, 오른손 아래. 네블라. 나이스! 자 천천히 양순위에 잡고 후 하하 만쎄 아니 봐봐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이제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어떤게요? 이제 하나도 추가 없어요 아니 그럼요 추가는 아니지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지 추가는 아니에요 자 자 뭐 노래 틀어놓고 공연 막 이런 거 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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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줬던 거 가지고 나가요 아니 여기 앞에 내려놓을게요 안 뺏을게요 자 지금 세 마리인 거죠 이렇게 보이죠? 한 마리만은 사실 더 채우면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갈 수 있단 말이죠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일단은 이거 풀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대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천천히 라인 처음부터 도입부터 왔다 자 업 앤 돌리고 인버트 워킹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천천히 여기서 조금 라인 만들어주세요 각 왔다 지니 손 뻗쳐 주시고 그대로 네블라 천천히 잡아주신 상태 그대로 돌아서 앉으실 거예요 마지막 해마 라인까지 하고 천천히 돌아오셔서 내려오실게요 여기까지 오늘 끝입니다 그 인버트 전에 워킹은 없던 걸로 거기서 엄청 있으셨구나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워킹이 진짜 힘들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자 여기까지 딱 딱 할 수 있어 딱 여기까지 딱 일단은 그거 일단은 갖다 놓으시고 선물도 갖다 놓으시고 안 돼요 아직 아직 여기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기회는 딱 한 번뿐이에요 실패 없어 아 그래요? 실패 없어 일단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서 앉혀놓을게요 아직 붙이지 않았어요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